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브로테이터 오늘 뭘 해볼거냐? 오늘은 모드를 쓸거구요. 유저 모드를 쓸거고 인기있는 유저 모드 쓸거구요 그리고 엔지니어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모드에도 엔지니어가 쓸만한 건축 모드들이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다같이 써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엔지니어 들고 가구요 엔지니어링 10 주고 시작하고 엔지니어링 수정이 25%만큼 증가하구요 렌츠와 함께 시작합니다 건축물은 서로 가깝게 생성되고 데미지 수정이 50만큼 감소 보시면은 엔지니어링 보시면은 건축물의 파워 증가시키는데 건축물의 기본적인 능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2차적인 여기는 미친다고 하구요 그래서 웬만하면 엔지니어링을 많이 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력이랑 재생 뭐 이런거 올라가면 되겠죠 캐릭터가 살아남는 그런 능력치들이랑 부가적인 2차 능력치들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을 얼마나 추가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엔지니어링 올라갑니다 렌치 한번 돌리구요 렌치 수확은 가져갈게요 엔지니어링도 가져갑니다 좋은데요 벌써 25댐 그리고 유저모드에 새로 추가된 고런 드론 뭐 이런것도 있었거든요 그런것들도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빨리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어 여기서는 기본적인건 안 미치니까 체력 올라갑니다 비료 엔지니어링 올라가고 렌치 잠그구요 행운이 굳이 아니요 그냥 갑니다 재생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어 건축물 빨로 버텨야 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건 요런 나무 부시는 것밖에 없는 등거리 데미지를 크게 올려줄 것 같진 않아요 웨이브 3 끝났구요 엔지니어링 올라가고 체력 올라갑니다 행운 원소 데미지는 안 챙겨가도 될 것 같아요 재생 건축물 5개 쏙 아마 이게 빨간색 렌치가 폭발하는 고런 포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제 폭발 크기나 폭발 데미지 올라가는 뭐가 나오면은 좀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2차적인 거니까 기본적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기본적인 2차적인거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왜 걸렸어 범위 데미지 체력이나 올리겠습니다 가방은 한번 챙겨볼게요 데미지 속도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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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깁니다 데미지 안가지고 될 것 같아요 음 제 렌치 데미지에는 아마 붙겠지만 포탑으로 갈겁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 요거 요거 나무 부실 때가 진짜 위험해 목숨 걸고 나무 부셔야 됩니다 넘버잭 셔츠가 나오기를 바래해주면서 일단은 넉백이 있다 너벨업 하구요 범인이 됐고 공속됐고 재생? 4 세대 체력 나쁘지 않습니다 으흠 자 돌릴게요 도마뱀 챙길게요 나쁘지 않을 듯 나중에 근데 이제 시프트 유물 이런게 나오면 어차피 똑같은건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렌치 올라가구요 세대 체력 올라갑니다 6이니까 조금조금 체력 차겠죠 화염 포탑 하나 생겼고 제가 원하는거는 그냥 포탑들인데 어 토끼나 이런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렌치도 얼른 빨간색 찍어야 되고 할게 많네요 위험해 구웨이브 버틸수 있겠죠? 이게 화염 포탑이 많으면 구웨이브 충분할거 같은데 어휴 맞을 뻔 좋습니다 육웨이브 끝 행운 하나 챙길게요 오 포탑 요 이거 스파이키볼 이거 챙깁니다 오 금속탐지기 아기 도마뱀 챙겨요 뭘까요? 오오 야 유저 모드 이거 엔지니어링 데미지입니다 보시면은 오케이 15% 들어갑니다 엔지니어링 높을수록 좋다 이런게 좀더 많이 나와줘야돼 유저빨 패치가 좋은것 같습니다 재밌는게 많네요 후셉 방금 보셨습니까 딱 들어갈때 쓰면은 데미지 확 들어간다 그렇지 어 700이브 커튼했다 수확올라갑니다 오히려 발전기가 계속 나오네 가방 챙기구요 렌치 자 8웨이브 체력 40입니다 한대 맞고는 죽지 않을것 같은데 혹시 모르지 그걸 생각해야돼 20웨이브 이후에 돈을 어떻게 벌지를 제일 생각을 해야되는데 포탑들이 많이 나오면은 좋을텐데 렌치를 버리고 가도 될텐데 쉽지가 않습니다 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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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필요했잖아요 더블클릭이 됐어 웨이브 잘 버텨야 되거든요 포탑에서 멀어지면 안됩니다 바로 죽을듯 좋아 상자 가방 먹은 보람이 있다 스파이키볼 이런게 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체력 올리기 잘한듯 경험체 획득 재활용 재생 올라가구요 최대 체력 엔지니어링 돌립니다 의료포탑 챙기고 소 굳이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이거 가져가자 최대 체력에 수확 붙는거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관통 데미지 챙길게요 일단 간통이 나올것 같거든요 엔지니어링 외계 마법 챙기구요 오케이 지금 좀 옷때문에 어 지금 최대 체력에 수확이 붙기때문에 괜찮을것 같습니다 수확이 조금조금 문이 들어오겠죠 의료포탑도 의료포탑도 생겼고 건축물 건축물 공속 붙는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체감이 나는지 써보고 싶은데 나오면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조금 더 빨리 생성합니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게 공속 이 빨라진다는건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될지는 안써봐서 모르겠습니다 데미지가 좀 부족한것 같죠 포탑수도 그렇고 이게 곰쓰 어 안써 재생 4 보다는 차라리 수확 세대체력 렌치 올라가구요 어 이거 올라갑니다 G에 올라가고 치명탑이 필요없으니까 포탑 포탑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쿠폰 나이스 원숭이는 가져길만 한데 됐습니다 자 이제는 레이저 포탑이 하나 나왔나요 어 나왔네 포탑 하나 추가가 됐고 11웨이브입니다 이제 스읍 뭐로 왜 이렇게 약한것 같지 하 나왔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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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나이스 엔지니어링, 오, 나이스 안 돼 엔지니어링 챙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시켜주고요 재생 3 챙기고 지금 초당 1.71 저금통, 유령 이거 챙길만해요 치명타율 필요 없으니까 어, 위험하다 근데 지금 12에이브네 살려줘 살려줘 체력, 어이구 잘 차네 어이구 옷씩 차네 의료포탑이 아주 효자야 어이구, 이거 체력이 의료포탑 어이구 한 좀만 더 들어오면 되겠어요 세대만 더 들어와도 이거 좋을것같은디 죽을수없지 아, 뭔가 센데 약해 의료포탑 의료포탑 와, 죽겠네요 잘못하면 죽겠어 체력타는거가 장난아니야 스읍 엔지니어링 챙깁니다 세대체력 10이 챙기고 행운 조금 올릴게요 이게 회피 필요없어 행운 조금 올릴게요 행운 조금 올릴게요 뭐가 나와주길 바래줘야돼 나의 이런거 엔지니어링 최대체력 올리는게 좋아요 지금은 두건 챙기자 지뢰 챙기고 포탑들도 관통할겁니다 아마 관통 들어가면은 봅시다 지금은 일반포탑들이 관통이 안되요 그죠? 네 저 두건을 사면은 관통이 되는지 저는 관통이 2차적인 그걸로 능력치로 들어갈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력을 자꾸 높이는 이유는 체력을 높이면은 수확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이것때문에 수확이 뭐냐 끝날때 돈을 더줍니다 재료를 그렇기때문에 체력을 좀 많이 높이고있는 느낌 관통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관통 안되는거 확실합니다 하얀포탑은 되는데 일반포탑들은 관통이 안된다 체력 100 엔지니어링 두건 이렇게 해서 렌치도 가지고 갑니다 렌치를 이렇게 가져가구요 렌치를 가져갑니다 렌치 가져가구요 됐스 두건 샀어요 봅시다 어 된다 반통된다 되되되되되 야 이제 다수를 상대하기에 쪼금 수월해졌습니다 좋네 빨간포탑 이제 두개 들어올겁니다 거의 폭발 크기랑 폭발 데미지 이런거 높여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뢰도 어딘가 깔리고 있을거에요 지뢰 샀으니까 요기 의료포탑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14웨이브 달키리 멀다 정원 챙깁니다 최대체력 챙겼구요 결합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갑니다 체력 체력 너무 늘리나요? 데미지 엘리트 에어 아 엘리트 좀 무섭다 잡을 수 있을까? 뭐 미사일만 잘 피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딜이 어떻게 들어가있지 공자 나이스 소소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시간이 부족할듯 쉽습니다 어 반피 까였다는 소린데 이거? 패턴이 바뀌었다는건 9초 8초 아 이거 안되네 좀 아쉽다 좀 아쉽다 음.. 수확 때문에라도 챙기겠습니다 엔지니어링 가져가요 이렇게 나무는 생기는게 좋죠 포탑 자 빨간색 4개 생겼습니다 완보 동물 챙길게요 아기 도마뱀 Corey 체력은 쏘쏘하다 간통이 생겼으니까 데미지는 쏠쏠하네요 근데 아직 갈게 너무 많은데 16에이브야 벌써 무섭습니다 이거 갑자기 녹을 것 같아가지고 캐릭터가 흐물흐물한 놈 방어 포탑 나있어 이거는 체력가 원보동물 렌치 검색탐지기 가져갑니다 엔진이 붙어있죠 레이저포탑 가져가고 렌치 오 됐다 빨간색 무기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좋아 포탑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화염포탑들 싹 다 바꿔야돼 저 데미지가 원소로 들어가가지고 글붙죠 그래서 1데미지가 보이는 겁니다 데미지 좀 신경쓰고 이제 저 데미지 17웨이브 다음이 아마 또 웨이브가 중간버스인가 그럴겁니다 상자는 언제나 환영이야 자 3초 종료 책 나이스 엔지니어링 나이스 렌치 나이스 금속탐지기 가져가고요 수확 가져가고 재생을 뺄 순 없지 이거는 굳이 가져가봤자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 그죠? 재생 챙깁니다 한 번 더 음 주사위 챙겨 나이스 나이스 이것도 새로운 포탑 슬래쉬잉 터렛 슬래쉬잉 터렛 어우 다 너무 좋은데요? 다장가야겠어 온다 온다 이제 슬슬 좋은것들이 온다 무효화 죽으면 안되 죽으면 에이 에이 잡을 수 있겠다 남 안죽으면 소찬히 들어가겠는데 데미지 좀 어 나만 나이스 좋은게 나와주길 드디어 빨간색이다 상자 빨간색 하나 던졌고요 이제 그 초기화 지금 네번 생겼거든요 저기서 뭐 토끼를 뽑아도 되고 돈만 이제 좀 여유자금이 생기면은 계속 이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탑들을 적속도 좋지 나야 어이구 엔지니어링 10 어서 오십쇼 어서 오십쇼 애매해 활피라도 올리자 다 샀어요 어이구 뭐야 또 포탑이야 돌려 돌려 돌릴건 다 돌려 어이구 너무 좋은데 체력 좀 늘리고 아 쿠폰 너무 좋은데 어이구 저거 뭔데 어이구 저 포탑 뭐야 아 유적발 패치 좋은데 저는 이제 그 캐릭터 근처에 무언가 오는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 이렇게 21부 후가 좀 걱정이다 돈이 계속 줄어들텐데 어떻게든 버티고 무효화 좋았고 완보 완보 동물 좋았습니다 야 진짜 포탑이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우 동박 필요없고 회피라도 올릴게요 됐어요 끝 무기 끝 치명타가 좀 아쉽네 엔지니어링이 또 올라가네요 어 한 더 오 야 이거 웨이브가 끝날 때 엔지니어는 이씨 올라갑니다 오 됐다 어우 계속 올라가겠다 데미지 또 마인그래프트 뭐지 잘 피해야되요 이거 속도가 좀 느리긴 하다 한 더 맞았어요 하 크아 크아 대박 컷 잘하는 중 잘하는 중 하는 중 죽여 하나라도 그렇지 하나 컷 어휴 아 둘 컷 살겠다 아이고 상자 세개 이제 이제부터 시작해요 자 이제 포탑을 개많이 늘려야됩니다 돈을 그만큼 벌 수 있을지 아 데미지가 안나와 무섭다 왔다 버섯 아 돌탄 왔다 어 너무 좋은데 속도가 마이너스면 되면 될수록 아 좀 애매합니다 재활용 엔지니어링 챙기구요 엔지니어링 챙기구요 회피가 다시 없어졌네요 회피가 다시 없어졌네요 재생은 챙겨야될거 같구요 회피가 다시 없어졌네요 아 이거씨 원소 데미지? 어 이상한 색 챙길게요 원소 데미지 나오면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됐어 돈은 최대한 아끼구요 엔지니어링 계속 올라갈테니깐 저거 뭐야? 흑나무 날리는거 뭐야 오우 지리는데요? 의료보탑에 진짜 안나오네요 하나로는 좀 부족할거 같아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일단 21웨이브는 문제없을거 같습니다 얘가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딨어? 음... 네! 로딩 가이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끝낼 때마다 육식 오르면은 진짜 엄청 계속 세질거 같거든요 우리가 뭐 다른 캐릭터 할 때는 원거리 공격이나 금거리 공격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템은 없잖아요 네 엔지니어링이 있으면은 저거는 되게 괜찮지 않나 원필 없어요 체력 엔지니어링 올라가구요 엔지니어링 올라가구요 폭파이.. 이제 폭파이 크게 올라갑니다 흠흠 맘모스? 아니야 굳이 비싸요 왕관은 가자 가자 엔지니어링? 스프레이옴이 나왔네 흠 우리 안 나왔으면 했는데 흠 필요없어 아냐아냐 없어졌어 없어졌어 금속삼직이 가져갑니다 폭파이 크기 가져가야될거 같아요 지레 아니야 우리 아기 도마뱀으로 가자 돈 아껴서 지금 지레 산거에요? 흠 데미지 나쁘지않아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잘잡아 저만 잘피하면 되요 왕보 동물이나 많이 나오길 바라고 회피좀 올리고 회피좀 올리고 회피올리고 싶습니다 나름 엔지니어로 잘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프대에 유물이 있었으면은 뭐 이게 잘 들어왔을거긴 하지만 아기 도마뱀 못참지 하아 너무 어우 개의려 포탑 하아 어우 개의려 포탑 관통 데미지 보면은 15 어? 두개 먹지 않았나? 아 이거 적게 먹죠 캐릭터 자체가 데미지 수정이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배피 배피를 챙길게요 속도는 좀 낮아줘도 될 것 같아요 포탑이 보호해 주니까 지금 속도에 대한 그거를 크게는 못 느끼고 있는데 보스한테 도망칠 때 그때 빼고는 지금 딱히 뭐 날개 나오면 먹겠습니다 날개 속도를 살짝 높여줄게요 계획은 있는데 일단 계획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 한 대 맞았어요 요하댐 여대 1부까지 갈 수 있을까? 여대 1부까지 갈 수 있을까? 여대 1부까지 갈 수 있을까? 상자 2개 상자 2개 12정도 달아요 지금 한 대 맞을 때 음 버립니다 음 버립니다 얘도 컷 회피 12% 올릴게 원소 데미지도 올라갑니다 원소 데미지 올라가면은 올라간다 엔지니어링 졸업장 졸업장 챙깁니다 딱히 뭐 없구요 딱히 뭐 없구요 딱히 뭐 없구요 딱히 뭐 없구요 갑니다 오우야 오우야 아 책을 더 구해야되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쟤 수확이 자꾸 내려가는 중 체력 때문에 어떻게든 버틸 수 있잖아 오 상자 나이스 24웨이브 24웨이브 깰 것 같네요 조심해 조심해 오 천원 벌었어 방어구 가져가 회피 올라갑니다 안돼 행운은 가져갑니다 오우 날개 나오면 사기로 했죠 아 원소 데미지 있어? 하지만 사 산다고 했으니까 생명험침 필요없구요 헌혈 필요없고 전림품도 필요없고 치명타가 안뜨죠 어어 토탑이라서 행운 이정도는 깎아도 속도 몇이야? 속도 마이너스 6입니다 개빨라짐 마이너스 십몇인가 그랬는데 장판만 잘 피해주면은 장판만 잘 피해주면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효와 보스한테 맞는게 제일 무섭죠 그렇지 그만 돌아다녀 오우 오우 어 잡을거 같네요 충분히 이제 행운을 좀 올렸으니까 포탑 이런게 잘 나오지 않는가 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부족해 그리고 웨이브마다 지금 엔지니어링 올라가는 책도 필요해요 육식 올라가면은 얼마나 세질까 오케이 그라인더 와우 위싸기 눈숱을 가져갈게요 이거 화염보탑을 먹을수도 있으니까 포탑 나이스 회피 회피적 가져가 방어포탑 방어포탑 뱀 방어포탑이 또 이렇게 화염을 뭔지 뭔지 아시겠죠 재생 음 필요없어 한번더 그래도 많이 생겼다 오우 많아졌어 그라인더의 마법 위싸기 때문에 체력이 또 계속 올라갈거고 체력이 올라가면은 방어력도 올라가고 등등등등 제가 필요한건 이제 엔지니어링 올라가는건데 그건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책 그리고 포탑에서 치명타 안터진다는 것도 조금 슬픕니다 그러면은 좀 돈좀 잘 챙겨 갈텐데 수확이 제일 걱정인데 그라인더에 마법 위싸기가 좀 많이 나오면 좋을텐데 또 그게 쉽지 않죠 아 17개 아유 저거지 아 행운 20 행운 박아 엔지니어링 아 되게 미안하네 아닙니다 책을 찾을게요 아 아쉽다 피하고 아우 보스 단단해지는거 봐요 300원 너무 비싸 엔지니어 6 올리는데 300원 21정도 달았어요 체력 빨리 찹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라인더에 마법 위쌍이 나왔으면 좋겠다 컷 뭐야 성장 하나밖에 안좋습니다 양아치 새끼들 자 돈 천원 그래도 돈 잘벌고 있긴 합니다 계속 깎여서 문제지 수확이 챙겨 챙겨 수확 올려 재생 챙겨 지뢰 챙기구요 수확 챙겨 샤디 이야기 이 란드 란드 칼 이상한 더 제일필요한건 책이예요 책 음 감당이 되는건 책밖에 없어 나중에 엄청 비싸질거기 때문에 그라인더의 마법 비싸기나 책 1순위는 책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체력잘보고 좋았어 체력이나 올리자 체력이 올리면 의료포탑 체력 오르면 수확도 오를거니까 어이구 체류 됐어요 혹시 모르니까 돌려봐 책이 나올수도 있잖아요 안나왔고 수확 또 늘리긴 늘려야되가지고 어쩔수가 없네 포탑이 늘어나면 딜량이 늘어나긴 하는거니까 진짜 5,6,7 웨이브에 책이 딱딱딱 나와주면은 책이 딱딱 질이겠네요 진짜 질일것 같습니다 무적 아닐까? 무적 엔지니어? 그렇게 해보일수 있긴 합니다만 아니야 개비싸 너무 비싸 어 이거 챙겨야겠다 이거 챙기자 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다 이거다 건축쿨타임 건축물 쿨다운을 이게 지뢰같은 애들 감소가 된다는거겠죠 아니면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나 진짜 헷갈립니다 저거 13% 회피 안올렸으면 죽었다 재료해가지고 수확이라도 좀 챙겨놔야될것 같습니다 확세지는게 느껴진다 한판 한판이 이제 반픽간거야?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맞으면서 버텨지긴 합니다 연타로 맞으면은 체력 닿는게 보여가지고 하.. 잡지도 못했어 잡지도 못했어 4 아니아니 필요없을거 같아 회피의 공속 필요없구요 포탑이 문제가 아니다 책을 구한다 책 또 엘리트입니다 30웨이브 보스였었구나 방금 30웨이브 보스였었구나 방금 아 데미지 안나오는거 봐 괜찮아 책을 사면은 어떻게든 될거야 데미지 바라자구 오우 오우 아파 한판에 돈벌기도 힘입니다 돈 벌기도 힘..들어요 꺼져 꺼져 뭐야 까 아 이거 이렇게 죽네요 자 이렇게 왔구요 자 이렇게 왔구요 음.. 이만큼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다 왔는데 뭔가 뭔가 좀 아쉽다 뭔가 좀 아쉽습니다 한번 더 할 것 같긴하여 더 위로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엔지니어입니다 이대로 못 끝내지 그래서 암튼 오늘 브로테이터는 여기까지 자 저는 용용이었구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 구독 lowered 지금 영상에서 좋아요 어쩔 수 없는 펌 Sang 너무 Dot 진짜 재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